오늘 실기는 작약을 그릴건데 작약 3송이를 그리고 배경은 바이올렛으로 해볼건데 원래 바이올렛 말고 더 어두운 색으로 하면은 더 컨트라스트가 밝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화사한게 좀 없어지면서 너무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비슷한 색으로 한번 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멘트는 없구요 어 그냥 조용히 그리는거 볼 수 있게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1부에서 계속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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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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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,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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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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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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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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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